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세 무슨 자세죠? 앞뒤로 다리 찢기, 프론트 스플릿이라고 하고 자, 이렇게 돌아오면은 사이드 스플릿, 그쵸? 옆으로 다리 찢기라고 하는 거죠? 자, 제가 쇼파를 이용해서 이 앞뒤로 다리 찢기를 할 때 반드시 늘려줘야 되는 근육을 쉽게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. 허벅지 아래쪽에 해당하는 햄스트링, 뒤로 뻗어나가는 쪽의 고관절 굴곡근을 자, 쇼파나 의자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늘리실 수 있는 루틴 알려드렸단 말이죠. 그럼 여러분, 제가 안 알려드린 게 있어요. 이 쇼파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자, 이 사이드 스플릿 할 때 핵심적으로 반드시 늘려줘야 되는 근육, 어디죠? 내전근. 그래서 지금 허벅지를 3D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지금 앞쪽, 그쵸? 이 뒤로 뻗어나가는 다리의 고관절 굴곡근에 해당하는 부분이 허벅지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쵸? 아래쪽, 요렇게 뻗어서 요렇게 스트레칭 해주게 되면은 햄스트링 아래쪽, 위아래를 했단 말이에요. 옆을 아직 안 했어요. 그래서 옆까지 요렇게 이 루틴을 이용하시게 되면 3D로 허벅지를 제대로 늘려보실 수 있는 거예요. 자, 발을 여기다가 올렸어요. 자, 원래 우리 사이드 스플릿 할 때 그 스쿼트 동작 같은 거 와이드 스쿼트 하면은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지금 이 자세만 해도 어, 여기가 땡겨요.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요렇게 단차를 둬가지고 조금 더 자극점이 올라오게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원래 그냥 와이드 스쿼트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내정근에 자극이 옵니다. 자, 요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10번에서 15번 해서 이렇게 내정근을 당기는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. 워밍업으로. 요렇게 해주고 저번에 알려드렸던 이 햄스트링 늘리기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쓰시는 거예요. 자, 하나만 하지 말고 허벅지를 어떻게 늘리라고요? 3D로. 그래서 앞뒤 스트레칭을 하든 옆으로 다리 찢기를 하든 간에 다 도움되는 스트레칭을 지금 워밍업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할 수가 있죠? 그리고 어떻게 해요? 허벅지 앞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렇게. 요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허벅지를 다 늘리게 된 거예요. 요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앞뒤 찢기를 하든 옆으로 다리 찢기를 하든 간에 허벅지를 당기지 않고 부상 없이 늘리실 수 있는 방법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